제가 정말 MC가 처음이어서 되게 떨기도 한 것 같고 뭔가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오늘 너무 재밌었다는 거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왜 재밌는지 알아요? 본인이 잘했어서 재밌죠? 아, 맞아요. 언니 잘했죠, 그쵸? 네! 아, 슬프게. 우리 두 분도 소감 좀 한 가지 있을까요? 일단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팩팅차의 멤버들과 그리고 또 재우리미, 슬픽 언니, 재우리미까지 함께 저희가 놀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.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나와가지고 재밌게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가고 싶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불러주시죠? 네, 오늘 이렇게 첫 화잖아요. 그 첫 화인데, 첫 화을 의미 있게 저희가 장식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.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열심히 이렇게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어른들. 네. 재우 씨부터. 아, 이제 지금 김을 너무 많이 오거든요.